XSFM XSFM입니다. P-O-D-E-R-A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새싹당 콩차는 포기하지 않는 바른 선택을 응원합니다. 새싹당 콩차 세 번째 사연입니다. 김효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XSFM을 좋아하라 하는 취준생 김효준입니다. 새로운 표현이에요. 한나라 FC 블라블라가 아니라 그냥 짧게 XSFM을 좋아하라 하는. 그렇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졌다는 뉴스를 보고 예전에 운전면허 학원에서 좋게 된 일이 생각나. 사연을 작성합니다.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 장르죠. 운전 장르. 이게 운전면허 학원을 경험해 보신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참 재밌는 사람 많고 재밌는 일 많아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운전 가르쳐주시던 선생님들의 명품 허리띠가 기억나고요. 그래요? 네. 허리띠를 되게 잘 보이는데 딱 자고서 명품 외워다 미끌어졌었어요. 그리고 도로주행 시험에서 탈락했던 이미 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갱신을 똑바로 못해서 다시 시험 보러 오셨던 두 분 저랑 같은 짤을 땄다가 기억나고. 네. 보시죠. 2014년 2월 초 저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대구공항 근처에 땡땡 자동차 운전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네. 사연도 쓸 겸 생각이 나서 학원이 아직 있는지 찾아보니 문을 닫았네요. 저 때문은 아니겠죠. 면허 취득의 첫 관문인 학과 시험은 무난히 통과한 후 장례 기능식 연습을 했습니다. 학과 시험 가보면 이륜차 타시는 분들도 같이 시험 봐요. 네. 보면 헬멧 들고 들어오죠. 타고 왔나요? 강당하게.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헬멧을 도둑맞을 수는 없잖아요. 참 귀엽다. 되게 이종소형 시험장을 보면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누가 합격하면 되게 박수도 쳐주고요. 정말요? 가능성도 질려주고. 그런데 되게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를 이미 타고 계신데 면허가 없어서 따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장 입구에 경찰분이 대기하고 계세요. 정말요? 그래서 면허 탈락하면 바로 연행이죠. 무면허로. 네. 그러네요. 경찰의 수익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종도 있는 김성주 기술행정관의 설명이었어요. 네. 교관님께서 평행주차, 언덕길, S차 코스 등을 연습시켜주셨는데 그때 운전면허 장례 기능 시험은 이런 연습은 1도 필요 없이 엑셀만 밟을 줄 안다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명박류 운전면허 시험이죠. 네. 50미터 직선 코스 시험이었는데 출발 전 와이퍼, 룸미러, 사이드미러 및 착석 상태를 점검하고 돌발 상황이 오면 급정지 후에 비상등을 켜주는 등의 모든 부가적 상황을 전부 무시하고 감점을 감수하고서 엑셀만 잘 밟아주면 무슨 패스트 앤 퓨리어스 도쿄 드리프트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멈추면서 옆으로 꺾어주고 합격 점수를 넘을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 이때 정말 그랬군요. 당시 굉장히 충격적인 시험 방식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자동차 회사의 로비죠? 그런가요? 왜냐하면 취업 정령 인구가 자동차를 더 사게 하는 데 드는 광고 비용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걸 로비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아주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운전면허가 어려워져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몇 번 떨어지면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응시를 해서 언젠가는 붙겠죠. 그 정도의 어려운 것도 사실은 아니니까. 포기 많이 해요. 포기 많이 해요? 귀찮아서. 시간 많이 들고 귀찮아서 포기해요. 그 정도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건 어떤 편견일 수 있고. 편견일 수 있죠. 떨어지는 사람 수는 늘 일정하게 많아야 돼요. 그만큼의 난이도를 보장해줘야 되는 게 운전면허 시험이란 말이에요.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면 20%면 20%, 30%면 30% 하위에 그 정도는 무조건 떨어져야 돼요. 무조건 떨어지는 사람 중에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 중 다수는 차를 사고 싶어요. 그 사람들을 붙게 해줌으로써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검증된 바는 아니죠? 하지만 셈이 너무 간단해서요. 차를 파는 곳이 많기를 해. 차를 사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기를 해. 차를 사는 사람들이 고를 수 있는 물건이 많기를 해. 과점 시장에서는 의심할 만한 영의자가 별로 없죠. 토과점이지 뭐예요. 하여튼. 기능시험이 끝난 후 이제 도로주행 연수를 할 자리였고 학원 측에서는 제게 주행 교습 시간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학부생이었는데 앞으로 공부노동자가 되겠다는 백이 있는 생각으로 학과 내 연구실 중 한 곳을 컨택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과외와 연구실 활동을 병행하느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교습 시간은 제 일정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원했고 아침 7시에 시작하는 교습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는 평소에 귀등으로도 안 듣던 말을 수없이 되뇌이며 학원에 간 교습 첫날 사건은 터졌습니다. 쌀쌀한 아침 바람을 맞으며 모닝커피 한 잔을 홀로 여유있게 즐기신 강사님은 아침에 다들 커피 물고 계세요. 강사님들이, 직원분들이. 제 이름을 부르시며 포터에 올라타셨습니다. 아, 일정이군요. 안전벨트를 매신 후 강사님은 제 어깨를 쓰다듬으시며 효준아. 과로. 처음 본 사이인데 마치 친척분과 같이 제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르셨습니다. 과로. 역시 저는 그래서 한 27일 이렇게 돼서 가니까 그때가 26생이었나 그랬었어요. 27에 됐었거나. 그랬더니 반말 안 하더라. 하지만 대학생이었나요, 그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부르시죠? 인권탄압이에요. 그게 아니라 뭔가 학생은 학생 티가 그래도 났을 것 같은데. 저는 또 노안이었어서 유리했어요. 효준아, 지금부터 내가 가는 길을 딱 보고 딱 외우래? 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힘든 일상을 시작하는 가장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미션을 시작하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도미닉 토레토와 같았습니다. 패스트앤퓨리였으라니까. 과로. 덩치가 비슷해서 그렇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과로. 포터는 출발했고 공항시장 앞 2차선 도로를 달리며 이런저런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시던 강사님은 저의 약한 리액션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원래 운전석에서 수다 떠는 사람은 리액션 없으면 바로 닥칩니다. 대구공항 사거리를 지나 유턴하는 구간 이후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턴 후에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을 한 뒤 계속 주행을 했고 저는 길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뒤 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연구실 선배가 대학원 들어오면 처음으로 해야 할 실험은 묘원 수명 측정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저녁에 관련 자료를 잠깐 읽어본 뒤 잠들어서 상대성 이론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부 다 이공계 쪽 사연이군요. 공대생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묘원 수명 측정 공고와 공대 공돌기 공수인 여러분 사연 많이 부탁드려요. 좋네요. 또 이게 매력 있는 게 이게 오타면 내가 그냥 읽는단 말이야. 만약에 오타면 맞을 거야. 아니 근데 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로망 판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딴 생각을 하는데 상대성 이론에 대한 생각을 한다. 상당히 지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미대생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딴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화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지 않거든요. 디자인 이론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오늘 뭐 먹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딴 생각인데 상대성 이론을 생각한다. 대단한데 저도 확실히 생각의 태거리가 다른가 봐요. 먹을 거 생각한 한 10번 야한 생각한 서너 번 게임할 생각한 스무 번 그러고서 미디어 이론에 대한 생각도 가끔 하긴 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저렴 지루하면 지루하셨던 거다. 김효준 씨가 차는 이제 학원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교차로를 향해 가고 있었고 앞신호 등의 빨간 불을 보고 천천히 멈췄습니다. 이른 시간이었고 도심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로에 차는 많지 않았고 포터 앞에는 오피러스인지 체험인인지 기억나지 않는 검은 차 한 대만 있었습니다. 대형 세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포터는 브레이크를 살짝 밟기만 해도 멈추는 속도였고 바로 오토 자동차에서 스틱을 뒤에 놓고 엑셀을 밟지 않았을 때의 속도와 비슷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참 달리다가 엑셀 뗀 거 말고 그냥 D 놓고 가만히 있을 때 드릴랄랄랄랄래 하여워가는 D기 때문에 전에 드릴랄랄대로 시작하는 건 아니죠 지금 지금 또 1종 보통 8니까 2단 걸었을 때 저는 아직 입자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 뮤온 시간이 시간 지연 이런 걸 거예요 아마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차간 거리가 예상보다 더 좁혀지는 것을 느낀 후에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가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정차시 차간 거리를 완벽히 좁히시는 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저는 아 강사님이 운전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인가 보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 거의 붙을 지경에 이르렀고 흥미진진하죠 옆에서 보고 있으면 강사님이 무슨 생각일까 하고 운전석을 바라본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졸고 있는 강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강사님이 강사로 내려오죠 발견하였습니다 교습용 포터는 엑셀과 브레이크가 조수석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강사의 모습을 보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브레이크를 힘껏 밟았지만 원래 속도 붙일 때 힘든 차는요 브레이크 밟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차가 부딪힌 후였습니다 충격적이네요 강사가 추돌했다 그러니까 졸다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판기 커피가 너무 사실은 프린 맛이 아닌가 사실 각성의 의미가 진짜 진한 커피 마셨을 때 좀 정신 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런데 자판기 커피 너무 부드럽고 달달해서 각성의 느낌이 별로 안 나요 입이 너무 더러워서 딴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 입안에 시체가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지금 아침에 모닝커피를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커피 탓을 해봤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직업들 중에 강사도 있잖아요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운전 강사 그게 처음에 면허시험이 쉬워진 다음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면허시험 학원 큰일 났다고 망하겠다고 그런데 그 업계를 모르시는 건 게 어차피 지나가야 돼요 똑같은 돈 받고 더 쉬운 수업 한 거예요 돈 더 많이 벌었어요 더 쉽게 쉽게 더 많은 손님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제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놀아야죠 아침이 더 힘듭니다 강사분들이 그렇군요 글이 여겨져요 아까 말수가 줄었다는 것은 이분의 김효진씨의 리액션 탓이 아니라 그렇죠 졸렸다 어젯밤에 놀아서 봄의 꿈이다 앞차에는 기사님 한 분만 타고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 TV에서만 보던 모습 그대로 왼손으로 뒷목을 부여잡고 나오셨고 으아 하면서요 이건 약간 응급처치 매뉴얼에 있는 것 같아요 뒷목을 잡고 나간다 나가서 손해해 볼 것은 없다 그런데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저도 몇 번 뒤에서 받쳐보고 이랬지만 이게 너무 전형적으로 보일까 봐 못하겠지 않나요? 저 딱 한 번 부딪혀 봤어요 올림픽대로 한복판에서 정말요? 아 근데요? 저희 차가 많이 막혔어요 일단은 가해 세워야 되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가해 세운 다음에 보통 가해 세우지도 않죠 그 상태의 그대를 유지하기 그런데 저 5차선 중에 3차선이었어가지고 어차피 들이받은 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뒤에 차가 따라온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된 다음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나올 때 정신이 없거든요 그렇죠 뒷목을 잡을 생각을 하는 건 베테랑이에요 진짜로 베테랑이에요 그게 그냥 단순 추널 접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에 몸을 잘 못 쓰겠다고요? 며칠 동안 되게 뻣뻣하고 아팠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처음 당하니까 몰라요 다 바람다는데 모르잖아 뒷목을 보여잡고 나오셨고 갑자기 정신이 든 강사는 운전면허를 따려고 온 학원에서 처음으로 도로에 나왔는데 첫 주행의 사고라니 등의 온갖 생각으로 이미 정신이 가출한 저에게 아니 차가 밖에 생겼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약간의 질책을 하신 뒤 약간의 질책을 하신 뒤 근데 이게 서울 사람한테는 심하지만 보통 약간의 질책을 하신 뒤 차에서 내려서 앞차의 아저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로에서 짧게 이야기를 끝낸 두 명은 바로 옆 현대자동차 대리점 근처에서 다시 차를 주차하시더니 보험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킨 후 차에서 내려 연구실의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들은 선배는 돈 벌겠다며 대학생 놈들이란 못된 것만 배워서 이건 안 가르쳐줬는데도 보험 좋은 줄은 알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제 몸 걱정보다 제 통장 걱정을 먼저 해주는 선배의 배려에 맑은 정신이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시간 같은 10분의 시간이 지난 후 보험회사에서 나오신 분이 앞차의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으신 뒤에 명함을 나눠주고는 다시 호련히 사라지셨고 검은차의 뒷목 아저씨와도 번호 교환을 끝마친 뒤에 강사놈과 저는 다시 차에 타고 서로 한마디 말도 없이 학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한 후 강사놈은 아까는 당황해서 말이 막 나왔지만 브레이크를 안 밟은 너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 라며 청문회 업법인 듯한 말을 구사하였습니다 비서실장은 알지 못한다 저는 바로 학원에 강사 교체를 요구했고 30여만 원을 내고 등록한 학원에서 50여만 원의 보험료를 받아 즐거운 마음으로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런 해피해피 엔딩을 오랜만에 보네요 근데 이게 진짜 정해져 있나봐요 딱 이 정도 피해면 딱 50만 원이라고 저도 예상을 했는데 진짜 전치 2주로 대표되는 거의 경미한 수준의 부상은 자기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의 딱 이 정도 금액으로 항상 합의가 되잖아요 저 돈 받아본 적 없어 몰라요 아 그래요? 그 예전 차 볼 때 한번 택시가 들이받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게 택시가 들이받은 거였거든요 아 네 근데 면허 확인해 보고 회사 차인 거예요 아 그렇죠 반대죠 요즘 회사 차 그런 거 한번 물어주고 나면 보통 눈치 주는 게 아니라요 보험금이 오르니까 네 잡아먹으려 그런대요 특히나 회사 택시 회사의 총무 이런 거 담당하시는 분들은 주로 또 이전에 택시를 오래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사측으로 가면 싹 돌변하기 쉬워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기사들을 어떻게 해야 기사가 손해보고 회사가 긁어먹는 쪽으로 남기나 빠삭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견디게 갈구고 이런 거 되게 잘 하신대요 눈치가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표정이니까 하지만 또 우리가 택시를 받았을 때 너는 이제 죽었다라는 표정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여튼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보고 정하자 그리고서 그분 신분증만 찍어왔어요 그 다음에 그분 신분증은 이제 지워졌죠 제 클라우드에서 알고 보니 지금 아까 방송 초기에 얘기하는 오른쪽 어깨가 갑자기 내가 들이받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 넣어가지고 그때 후식증일 수 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 착한 유연씨는 키보드를 바꿨다 홍가홍가하며 핸들이 너무 넓을 것은 아닌가 유파씨의 청취자들의 전형적인 생각의 프로세스를 쫓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가 분명히 잘못했을 것이다 이번에 핸들을 듀얼 쇼크4로 바꾸려고요 어깨가 안 아프게 마지막입니다 그 일주일 후 친구들과 차를 빌려 운전연습을 겸하여 강원도에 놀러갔는데 그 해 강원도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고 저는 김효준으로 사연이 마무리됐습니다 김효준씨 감사드립니다 네 살아서 보내셨으니 뭐 네 아 보험금으로 500만 원을 물어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다 네 김효준씨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레어한 경험입니다 간만에 들은 그러게요 네 운전면허 학원의 강사님이 사고를 내네 저는 근데 항상 그게 나를 태우고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교습 차량의 사고 빈도가 되게 궁금했어요 실제로 보세요 하루에 열 번은 들이받게 생겼잖아요 그 포터 보세요 근데 이런 걸 궁금한 적은 사실 없어요 강사가 운전하는데 사고는 일어나진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은 없고 학생들은 당연히 미숙하니까 와 저에서 사고 많이 나오면 큰 사고는 오히려 안 나겠지 워낙 뭐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정말 의외네요 강사가 졸다가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읽고 나서 그리고 심지어 학생 탓을 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구나 운전면허 교습소의 분위기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차가 범퍼카처럼 돼 있잖아요 오래 쓴 차는 저걸 설마 어차피 찍어먹어도 되는 거 학생들만 저랬을까 그 순간에 딱 그 생각이 나요 T자주차 연습할 때 제가 살짝 그 하단에 있는 나무의 포터의 뒤쪽을 살짝 긁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귀찮다는 듯이 빨리 다시 졸여야 빨리 빨리 다시 졸여야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다니라는 듯이 비일비재 한가보다 정도만 생각했는데 학생들한테 비일비재 할 수 있으면 차도 동일하고 사람인 것도 동일하고 운전자인 것도 동일한데 강사라고 못할 게 뭐냐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또 이 강사분들도 회사에 심할 수 쓰고 가능하죠 보험금이 또 오른다 그리고 또 이게 아마 개인사업자 형태로 고용할 거예요 여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 놓으면 다 개인 책임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요 업체가 아니라 고생 좀 하셨을 거예요 강사분도 네 여튼 김효준 씨 감사드리고요 지금 대구에서 차 잘 먹고 계시길 바라고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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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